아 으 으 으 아 어긴 뭐야 안개시 오늘 내륙과 해안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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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사일런스 프로젝트라고 알고 계십니까? 청와대에서 승인했던 프로젝트야 프로젝트 사일런스 시작한다 곧 다리가 붕괴될 겁니다 귀에 임마 거기다 무너진다고! 가자! 그ênio серьез 하는от律 이것을 정말 arguably 내가